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수요일 날 역사 강의 마지막 했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됐네요. 과학과 사람들은 제가 간혈을 하는 곳이고요. 과학, 교육이라면 좀 우습고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은 좀 거창하고 과학을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아마 적절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과 사람들하고 펑커원이 함께하는 공개 과학 토크 과학 같은 소리 한 해 3회 오늘의 주제는 함 댐보보는 상대성 이론 1편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긴 내용이라 1편을 오늘 하고 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2편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다 팟캐스트화 될 거고요. 저희 1회, 2회 1회 외계 문명했었고 2회 공룡했었고 다 이제 저 팟캐스트로 올라가 있죠. 이게 좀 복잡한데 팟캐스트 이름은 과학하고 앉아있네예요.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은 스튜디오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게 또 과학하고 앉아있네고 이 공개 토크는 과학 같은 소리 한 해가 돼 있거든요. 바보 같은 상황이죠. 제가 생각해도 저 스스로도 막 헷갈려서 이상한 말을 틀린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방금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희 오늘 모실 이종필 박사님도 이걸 헷갈리셔가지고 ppt를 이상하게 만드셔서 제가 수정을 함뎀벼보는 상대성 원리 바보들을 위한 상대성 원리죠.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상대성 원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상대성 원리뿐만이겠습니까? 과학, 수학 이런 데는 바보 상태로 많이 살고 있고 오래 살아왔고 그 문제를 수학으로 극복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개념으로 말로 풀어가 보자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주제는 이렇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실 분은 물리학자 이종필 박사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등장을 하실 때 거대한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신 분은 감사하겠고요. 이종필 박사님은 우리가 선망하고 증오하는 S대를 나오셨죠. S대에서 박사를 하셨죠. 그래서 입장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것도 못 읽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좀...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원에 계셨고 그런 다음에 역시 우리가 선망하고 또한 증오하는 Y대학교, K대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고요. 지금은 건국대 학술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이제는 뭐 나오시면 타이밍이... 앉으시죠. 저도. 저서로는 물리학 클래식이 있고 또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뒤에 뭐 책도 지금 있으니까 보시고요. 한번 아주 과학을 쉽게 설명한 그런 좋은 책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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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더 하실 건 없죠? 소개요? 별로 소개할 건 없는데 출판사에서 책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까지는 그렇고 오늘 얘기할 게 상대성 이론이라서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실 만한 게 제가 처음 쓴 책이 신의 입자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힉스 입자 발견된 거 얘기 들으셨죠? 그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속기를 2008년에 세른에서 가동을 시작했는데 고해에 맞춰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힉스 입자는 다들 아시죠? 들어라도 보신 그게 사실 제 전공이거든요. 상대성 이론보다도 그래서 근데 그 책의 한 절반 정도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쉽게 쓴다고 썼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그 책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판매하고 있는 저기 작년에 나온 책 중에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여기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논문들 원래 그 책의 취지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물리학 논문들을 10개를 추려서 설명하는 건데 당연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들도 있으니까 그 실제 논문에 대한 어떤 해설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로 오마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강좌를 몇 개 찍었는데 그중에 현대물리 첫 번째 강좌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오늘은 사실은 토크 중심이라서 슬라이드를 좀 밋밋하게 아주 밋밋하게만 만들었는데 인터넷 강좌를 보시면 그건 슬라이드 중심이라서 아주 자세하고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이런 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리는 지금 논문 이런 말 나오니까 다들 무섭죠.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자리는 수박 거탈기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고 주입을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가실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이종필 박사님의 책이나 등등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 저 사진 제 캐리커처는 항상 있던 캐리커처 아니고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 조석 만화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그 조석 여자친구 애봉이 아빠 얼굴이거든요. 제가 무단 도형에 쓰고 있고요. 여기 이종필 박사님은 언제 사진입니까? 저게 그 오마이스쿨 강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화보로 찍은 거예요. 광고의 무릎은 각 잡고 오래된 사진은 아니고요? 저게 정확하게 언제냐면 작년 대선 끝난 12월 20날 오전에 제가 오후죠. 오후에 거의 제 멘붕 상태에서 찍은 너무 막 보시면 미소가 미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날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으니까 웃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왔던 게 네 뭐 그래서 상대성 이론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 방금 양자역학이기도 하셨지만 어려운 물리학 현대물리학의 대표격인데 그렇죠. 일단은 여기 얼굴도 나와있는 이 할아버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세기의 대표적인 과학자고 인류 슈퍼스타죠.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 제가 들으세요. 아 리부콘이 있군요. 네. 젊을 때 사진인데 어우 잘생겼죠. 태어난 게 187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화이트데이 때. 유태인이죠. 네. 유태인. 그리고 뭐 보시면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가 이제 취리 공대 입학하고 그리고 베른 특허청에서 아시는 대로 기술심사관으로 있다가 19005년 보시면은 1879년에 태어났으니까 연도에다가 1을 더하면 아인슈타인의 만나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물리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1905년 저기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써놓은 게 저게 이제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05년이니까 저게 이제 26세 되던 해. 만 만 26세일 때죠. 저 해에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논문 논문을 단 5개를 쓰는데 그 중에 3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얘기할 특수상대상 이런 논문도 저때 나왔고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긴 광전효과도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도 저때 나왔어요. 여러분 그 브라운 운동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자나 원자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저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게 아인슈타인 기적의 해고 10년 뒤에 1915년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만난이 36세죠. 저 때 11월 달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게 되고 21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데 저게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광전효과를 받습니다. 광전효과라는 게 금속에다가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른다. 이게 광전효과거든요. 뭐 여러분 집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그게 다 그런 원리에요. 빛을 받아서 뭔가 전기신호로 바꾼 건 다 광전효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뭐 원자폭탄 이거 관련된 일이 있었죠. 39년에 이제 같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치가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55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보시면은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생애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예요. 딱 보면요. 한국의 참 파란만생한 근대사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개항한 게 1876년이잖아요. 그죠? 강화도 조약 그런가 보다 하자고요. 우리 당연히 우리가 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1953년이면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을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는 뭐 식민지하고 내정 겪고 막 이러던 게 아인슈타인의 생활과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양반 보문은 지금 40살 이전에 중요한 업적은 다 이미 이룬 26살 때 다 한 거죠. 사실 26살 때 수상됐으면 이룬이 나왔습니다. 여기 평균 연령이 좀 얼마쯤 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기는 생각같이 오래 사시 76세 사신 건가요? 76세죠. 만으로 일을 더하면 저기 저 아누스 미라빌리스 저거는 저 라틴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어 미라클이네요?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 양반이 저희가 이미지가 이렇잖아요. 사람 좋은 할아버지 천재인데 혓바닥 내밀고 이런 사진이 있고 천재 괴짜지만 마음씨는 좋고 알고보니 따뜻한 이런 이미지인데 또 은근히 여성편력도 좀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준비한 게 그 아인슈타인의 여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 토크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많아서 일단 뭐 보면은 16세 17세 저럴 때부터 쳐주는 건가요? 저거? 네. 저 때가 마리 빈텔러를 만났을 때가 이제 그 스위스 공대 연방공대 시험 쳤다 떨어져가지고 말하자면 제수 같은 거 하던 시기인데 거기 하숙 하던 집 아저씨의 딸 항상 그런 시기죠. 그래서 두 살 연상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896년에 저 때 프랑스 아 이제 스위스 연방공대 입학을 해요. 거기 가서 만난 여자가 밀레바 마리치인데 결국은 밀레바 마리치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첫 번째 위에 사진이 밀레바 마리치예요.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안나 메이어 슈미트는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받다가 밀레바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아인슈타인이 체면을 구겼던 안나 슈미트 남편한테 사과 편지 쓰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그리고 엘자 레벤탈은 아인슈타인의 이종 사촌 누나예요. 네 살 연상 근데 북에 쪽으로는 육촌 누나예요. 북에로는 육촌이고 모게로는 저기 이모의 딸 친척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뒤에 밑에 이름 비슷한 분도 친척이겠네요. 아 그쪽에서 보세요. 그래서 엘자 레벤탈하고 저때 이제 1912년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조 무렵에 아인슈타인이 좀 병을 좀 크게 좀 알았었는데 그때 엘자 레벤탈이 굉장히 극진히 간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까워져서 조 무렵에 그 밀레바 마리차하고는 좀 소원해져요. 1914년에 그 사실상 이제 별거 상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19년에 1919년에 밀레바 마리차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 이혼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그 발렌타인데이예요. 1919년 2월 14일날 그때 이혼을 하고 그해 6월 2일날 엘자 레벤탈하고 이제 결혼을 재혼을 하죠. 근데 그 17년에 지금 일제 레벤탈이 저기 왜 나와있냐면 일제 레벤탈은 엘자의 그 맞딸이에요. 저는 한 형제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딸 딸인데 딸이 둘이셨어요. 엘자의 일제 레벤탈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르고트 레벤탈이 있는데 저 일제 레벤탈이 조무렵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38살인데 저때 일제 레벤탈의 나이가 19살 나이가 더블 스코어 되던 조무렵에 아인슈타인하고 엘자가 결혼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일제가 자기 사귀던 남자한테 의사 있었어요. 의사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우리 엄마랑 사귀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진짜 누구랑 결혼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편지를 써요. 저 딸내미가 딸이 그래서 그 내용의 진위를 놓고 사실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한가심이다. 일제의 일제의 오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게 사실일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제가 그 편지 제일 위에다가 뭐라 썼냐면 일독후 소각 이렇게 써놨어요. 일독후 소각 태워버려라. 다 읽고 이거는 극비니까 다 읽고 태워라 그랬는데 그 편지가 남아가지고 지금 다 저렇게 그때 그 일제라는 여자분이 19살 그때 19살 사춘기 소녀들 하는 뻘찌 아닌가요 그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에 의하면 아인슈타인하고 엘자 레벤탈이 자신의 결혼 문제를 일제한테 거의 일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딸이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딸하고 결혼해라 엘자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그리고 베티 노이마는 친구의 조카인데 친구의 조카인데 그러니까 엘자하고 결혼한 뒤에 사귄 여자죠 친구의 조카니까 어리겠죠 자기 이론물리연구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비서로 채용을 했고 엘자의 묵인하에 피지컬 데이트를 즐겼다 이런 얘기가 피지컬 데이트를 즐겼다 아마 아인슈타인이 화학자였으면 케미컬 데이트라고 했겠죠 그리고 에텔 위카노프스키는 당시 베를린의 가장 유명한 명사 사교계 꽃인데 그때 31년에 아인슈타인이 옥스포드 갈 때 같이 호텔에 따라갔던 여자고 35년에 마가리타 코넨코바는 저게 유명한 KGB의 공작원 아인슈타인이 KGB 공작원 하고 사귀었죠 저기도 굉장히 관련된 러브라인이 참 어우 대단한 얘기가 되는데 저렇게 여성편력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두 번째 사진은 엘자예요 엘자 두 번째 이분이요 아래쪽에 엘자 엄마 엘자 그리고 밑에 그 외 토니맨들 돈 많은 미망인이라고 그러고 에스텔라의 마가가트 렘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엘자 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 상황에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이 사귄 여자가 최소한 여섯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엘자의 둘째 딸인 마루고트가 마루고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80년대 초반에 헤브로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다 기증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고 나서 20년 후에 공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루고트가 언제 죽었냐면 86년에 죽었어요 2006년에 그래서 2006년에 편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모르다가 대충은 알았죠 코넨코바 이런 얘기 러시아 소련 스파이 이런 얘기도 다 알긴 알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걸 알게 된 거죠 2006년에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우리나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상에다 대화도 막 그냥 까는데 그런데 그 헤브로 대학은 상당히 그죠 그러게요 훌륭한 대학이군요 20년이나 지키고 2006년이 딱 돼서 정확하게 날짜 지켜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런 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외우고 계세요 이 상황을 대선하신 것 같아요 누가 누구고 뭐 이런 거를 나름 재구성을 했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 여기까지 이제 상대성 이런 거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한참 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뭐 오늘 시간만 많다면 그냥 이 얘기로만 사실 날 맘을 셀 수도 있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이란 분이 뭐 이렇게 잘생긴 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남자들이 또 통해요 보면은 아니 그 왜 왜 여자를 잘 꼬셨냐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막 그 했는데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 이게 사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하자면 엄친하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태인 부모들이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 부모들만큼 교육열이 남다른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어머니도 상당히 좀 극성적으로 애를 키운 게 있고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뭐 나름 엄친하였는데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잘난 척쟁이 잘난 척 네 잘난 척쟁이고 뭐 거기다가 말을 잘했겠군요 막 똑똑한 막 그렇죠 어릴 땐 자기가 찬송가도 만들어 불렀죠 찬송가를 만들었다고요 만들어서 부르고 막 글에 썼고 더 기가 막힌 게 연애 편지를 그렇게 잘 쓰대요 아 글을 잘 썼고 글을 네 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이올린을 잘 음악도 그렇죠 글 잘 쓰고 음악 악기 연주하고 똑똑하고 모차르트를 그렇게 잘 연주를 했대요 모차르트를 잘했다고요 본인이 처음에나 바이올린 배울 때는 막 싫어가지고 막 이제 앙탈 부리고 그랬는데 어릴 때요 어릴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나중에는 이제 그 바이올린이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가 됐죠 거의 그리고 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꽤 젊을 때는 미남형이었다는 옷은 좀 꽤지지하게 입었지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좀 부티나게 생겼어요 엘자 레벤타를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뭐 입는 것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던 아인슈타인 정확하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이미지 하고는 조금 또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밀레바 마리치는 상대적으로 좀 불행했죠 밀레바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계의 헝가리 추생인데 그 당시에 여자로서 스위스 연방공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네 아주 똑똑합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깨인 사람이었고 딸에게 기대가 컸어요 세르비아 수제 말하자면 세르비아 수제 완전히 수제였는데 아인슈타인을 만나면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근데 수제였는데 다섯 명이 이제 그 졸업시험 받는데 연애질 하느라고 아인슈타인이 4등하고 밀레바 5등하고 다섯 명이 시험을 친 것 중에 네 그리고 뭐 이제 애를 난 그 결혼 전에 애를 가졌는데 그게 그 딸이 이제 리젤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몰라요 아예 모른다고요 딸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첫째 아들이 이제 한스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어요 한스는 이제 리젤을 다음에 낳은 애죠 한스는 남자애인데 한스가 또 이제 그 가지고 있던 편지를 공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 80년대 90년대 때 공개되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하고 밀레바 사이에 딸이 있었구나 아 근데 이제 결혼할 때는 그때는 이제 미혼모가 결혼하는 게 좀 좀 그러니까 딸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는데도 1903년에 결혼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속도위반이라고 다 봐주는데 그때는 애를 가진 게 1901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존재를 알게 되고 해서 또 사학자들이 그 세르비아 개를 다 뒤졌어요 아 예 혹시 살아있나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입양 갔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리고 밀레바는 상당히 우울하게 살다가 19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합의는 고전했죠 이혼합의를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 상금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혼은 이제 19년에 하고 2년 뒤에 21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미국 여행하고 이러느라고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 22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은 밀레바한테 갔죠 지금은 100만 달란과 그런데 그때는 아마 뭐 좀 그때도 100만 달란 단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액이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뭐 거액이었겠죠 지금도 거액이죠 뭐 아 엄청난 디테일 옆에서 기가 질릴 정도로 지금 엄청난 디테일로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계십니다 제 여자 문제를 이렇게 공부해본 적도 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 이제 뭐 알만큼 알았고 그 아무튼 그 혓바닥 내밀고 저 DHA 우유에 나와있는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분하고는 또 조금 다른 삶을 사셨다는 거는 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발상해낸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파격성 네 그런 뭐 그런 것에 좀 자유로운 영혼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정도의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세계는 뭐 그냥 물리 여자 물리와 여자 네 보통 우리는 이렇잖아요 술과 여자든가 뭐 근데 이분은 물리와 여자 세요 물리가 우선이었던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 뭐 말은 서로 좀 잘하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적이 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랬지 제 아는 지인은 여자 관계 보고도 하는 얘기가 완전 개새끼네 이러더라고요 난봉꾼이라고 해도 자 그럼 이제 상대성 이론 얘기를 진짜 드디어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네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이 크게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오늘은 뭐 특수 상대성 이론 하는 날이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네 아 우선 그 과학을 할 때는 이게 용어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Theory of Relativity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냥 Relativity는 이제 우리말로 상대론이라고 거기에 이제 스페셜하고 General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저게 뭐 Special Theory of Relativity인데 줄여서 Special Relativity SR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General Relativity고 GR이라 그래요 지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학자분들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나요? 가도 어려워가지고 지랄 맞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다음에 8월 달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특수고 뭐가 일반이냐 특수하다는 건 뭐냐면은 뭐 특수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성 이론이 기본적으로 이게 서로 운동하는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좌표계는 뭡니까?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틀이죠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틀이라면 뭐 그냥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내가 기술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와 비행기 시스템은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두 내가 이렇게 지면에 있는 좌표계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좌표계는 서로 다르니까 서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 두 좌표계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물리학이 상대성 이론이죠 아셨죠? 그런데 특수는 뭐냐면은 특수는 뭐냐면은 비행기가 그냥 나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이 그거를 이제 등속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고 비행기는 저기 쉭 날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뭐 지구도 좌전하니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다 이제 빼고 제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걔가 이제 저에 대해서 등속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비행기가 가속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가속운동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등속운동은 가속운동의 특수한 경우죠 가속도가 0인 경우가 등속이니까 가속은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등속운동이 이제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가속운동에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등속운동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등속운동이고요 가속운동이라는 거는 우리는 생각하면 걷다가 빨리 걸으면 가속운동 같지만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 가속운동인 거죠 원운동도 가속운동이에요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방향을 바꾸면 그게 또 가속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운동은 등속운동이 일반화된 경우라서 이제 제너럴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게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 어떤 걸까요 여기에 나와있나요 네 이게 아인슈타인이 처음 이제 생각했던 제1가정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관성자표계에서 물리 법칙이 똑같다 우선 뭐 관성자표계라는 말이 좀 어렵죠 저게 뭐냐면 자표계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표계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끄어놓은 틀이에요 물리적인 상황을 기술하게 해서 임의로 잡은 어떤 기준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성자표계는 뭐냐면 저게 이제 교과서적인 말은 뉴튼의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정지에 있고 그 다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데서 어떤 뭐 외부 힘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속 운동을 하면요 버스가 갑자기 온지 우리 뒤로 힘을 받잖아요 이게 이거는 관성자표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성자표계는 그런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자표계는 전부 다 관성자표계예요 그렇게 일단 외우면 되겠죠 모르면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제가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거나 혹은 멈춰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는 게 우주에서 멈춰 있다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어딘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운동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서로가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게 이제 서로 관성자표계인 거죠 우리는 이제 우주 속에서 멈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또 태양계가 은하계를 또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시속 뭐 수천 수만 키로 속도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구상에 이러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멈춰서 넘어지거나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운동이라는 거를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으로 나는 서 있고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는 나는 서 있고 저 사람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관성자표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지했던 놈이 계속 정지했으면 관성자표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죠 밑에 힘을 받으니까 이런 건 이제 관성자표기가 아닌 겁니다 아닌데 편의상 이런 거 무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직 방향 말고 좌우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제 관성자표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시겠죠? 일단 이제 이 용어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법칙이 똑같다는 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기 펑크원에 앉아있는 이 좌표기가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저기 밖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물리법칙하고 저기 비행기 안에서 작용하는 등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작용하는 물리법칙이 다를 이유가 없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우리가 물리법칙이라는 영어를 이제 로우를 씁니다 L-A-W 로우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을 붙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찾아온 이유는 그게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니 자연의 질서니 법칙이니 이런 말을 어마어마한 말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요 뻔한 얘기군요 뻔한 얘기 뻔한 얘기 뻔한 얘기인데 저게 왜 뻔하지 않은 얘기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게 뻔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저거를 들고 나올 때 조롱해 선언을 하고 논문을 쓴 게 1905년인데 그전까지는 19세기 물리학 19세기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이 맥스웰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면 전자기 현상을 완성한 전자기 현상을 완성한 4개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전자기가 전기와 자기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파동을 이루는 것이 빛이다 빛이 전자기 파다 이런 걸 알게 된 게 맥스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 거의 완성된 게 맥스웰 때문에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기도 했고 이 사람이 통계역학 이쪽으로도 큰 공이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제일 존경했던 과학자이기도 하고 19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공교롭게도 맥스웰이 죽은 해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과학사가들은 그걸 또 적어놔요 예를 들면 갈릴레오가 죽던 해 뉴트웨이 태어납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거 적어놔요 환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누가 죽은지 음악 같은 경우 음악가 경우에 누가 죽은지 100년 만에 태어나고 바네사메이가 바네사메이요? 아인슈타인도 뭐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은 이게 그 빛이 전기와 자기가 서로 파동을 이루면서 진행하는 게 빛인데 그런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잘 풀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장이 진행하는 파동 방정식을 얻어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으로 진행하는 방정식을 얻는데 거기에 그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속도가 마침 이제 광속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빛이 전자기파구나라는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전파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전파가 진행하는 속도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의 진행하는 속도가 같다라고 TV 볼 때 그 전파 같은 거 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파동 빛이 파동인데 그 속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파동이 속도를 내려면 뭔가 맥의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리 같으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밧줄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면은 밧줄이 이제 파동의 매질이 되는 거죠 그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은 이제 물이 파동의 매개체가 되고 그러면은 빛이 파동이면 전자기의 파동이면 그러면은 그 빛을 매개하는 뭔가 맥의 물질이 있어야 될 거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에테르라고 불러요 에테르 아 그렇죠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이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거기서 예측한 전자기파의 속도가 광속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에테르가 정지한 저평에서의 속도가 광속이란 거예요 아 어렵다 저는 원래 좀 알아요 이런 걸 간신히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이제 빛이 이제 수면파 같이 파동이니까 물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동심은 쫙 생기잖아요 그런 게 파동인데 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려면 물의 경우에는 물이 있어야 수면파가 생기잖아요 파도가 마찬가지로 빛도 뭐가 있어야 거기서 파동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맥의 물질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에테르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상의 물질을 뭔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상의 물질을 상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전자기파가 광속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에테르가 정지한 저평에서 이게 광속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에테르에서 파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보면은 그럼 에테르의 상대 속도가 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빛의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은 옆에 자동차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광속이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광속이 달라지면 맥셀 방정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맥셀 방정식이 정확하게 광속으로 전자기파가 진행한다는 거는 에테르가 정지한 저평에서 그게 뭐 지구 정지 저평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봅시다 거기서 맥셀 방정식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갈 때는 그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맥셀 방정식이 원래 형태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인데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인데 그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맥셀 방정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다가 제일 유명한 실험이 1887년에 미국의 과학자인 마이클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밀한 실험인데 에테르가 있다는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 실험이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이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걸로 마이클슨이 미국인 최초로 노벨상도 받고 그렇군요 실패한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은 실패한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직거리를 했냐면 네덜란드의 위대한 수학자의 물리학자인 로렌츠라고 하는 양반은 그럼 에테르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검증이 안 됐는데 맥스웰 방정식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럼 에테르에 대해서 운동할 때는 진행 방향으로 뭔가 길이가 좀 줄어든다 그런 식의 수학적 조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상대성 이론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거는 뭐냐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상의 전환이었죠 진짜로 에테르 같은 거 없고 애초에 그런 거 없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나 여기 정제에 있으나 맥스웰 방정식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고칠 필요가 없이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바보들을 위한 번역을 조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사님들께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번역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맥스웰 방정식까지서는 잘 모르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맥스웰이란 분이 이제 나름 법칙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방정식을 그게 다 들어맞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설명을 자연계를 또 물리법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아까 그 지금 관성자 표기에서 뭐 빛이 속도가 바뀌어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그 이 앞에 지금 연못이 있어요 연못으로 제가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쫙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던지면은 파도가 이렇게 쫙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제가 기준인 상태에서 이 파도의 속도를 우린 재잖아요 제가 차가 버스가 지나갈 때 제가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재질 않으니까 저게 60km로 가고 있으면 저는 서 있고 쟤는 60km로 간다 이 생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파도가 생기는데 얘가 지금 뭐 30km 가고 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던지자마자 돌멩이를 딱 터지는 순간에 똑같이 뛴다고요 일로 파도가 퍼지는 곳으로 그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속 30km로 뛸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파도가 퍼지는 게 저하고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였고 이것을 위해서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이 근데 맥스웰이라는 훌륭한 분이 만든 방정식하고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였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안 맞았다는 거 그래서 맞추려고 난리를 치면서 나온 게 돌을 던졌을 때 호수가 있었으니까 파동이 생겼고 빛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파동이라면 그것도 물 같은 게 있어야 파동이 생기는 거니까 우주 전체에 공기 이런 거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뭔가가 차 있어야 빛이 그것 속에서 파동을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에테를 찾으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주공간에서는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공기가 있어야만 그 공기를 타고 가는데 이런 게 태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태양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날아오는 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공기든 물이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올려면 파도가 근데 그게 그걸 찾으려고 에테르라고 상정을 하고 사진을 난리를 친 건데 아인슈타인은 그 에테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거 없고 어느 좌표계에서나 맥스엘 방정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좌표계에 따라서 방정식을 바꿔야 되면 그 방정식이 별로 가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막 변화하는 거니까 네 막 바뀌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거부한 거죠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뭔가 자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당연하고 심플해 보이는 얘기이고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상대성 이론 배울 때 제일 가장 보고 이게 뭐 별 뭐 그냥 그러네 사소하게 넘어갔는데 그때도 사실 이 뒷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물리법칙이 어느 좌표계에서나 이게 그 이제 형 모양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변수나 이런 건 바뀌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인 거죠 네 네 아무튼 뭐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요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할 때 천재는 여러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암기를 잘하거나 수를 잘 풀거나 그런데 요즘 그런 천재의 호응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든지 검색할 수 있고 계산기 손에 시험 칠 때도 계산기 들고 치죠 요즘은 뭐 대학에서는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 호수가 필요하다라고 고전관념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호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해서 뭐 필요 없다로 갔겠죠 그리고는 자연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이 혁명적인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인슈타인이 워낙 맥스웰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방정식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를 용납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잘못된 동기로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이 관성이 똑같다가 아니고 저게 광속이죠? 광속 아 광속이요? 그렇죠 광속이라는 게 지금 등장을 하는 건데 이 특수상대석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흥미로운 부분이 광속, 빛의 속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맥스웰 방정식이 어느 좌표계에서나 똑같다 그러면 어느 좌표계에서나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항상 광속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주 세게 그냥 가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서나 광속이 똑같다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똑같다 광속이지 빛의 속도죠 영어로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 시속이 아니고 초속이에요 초속 지구를 일곱 바퀴 반 1초에 일곱 바퀴 반 도는 정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맨이 그 정도로 슈퍼맨이 그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저게 보통 특수상대석이론 접하면 제1가정은 제1가정은 당연히 그렇겠다고 넘어가다가 제2가정을 보면 저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빛은 안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옆에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보면 그것도 역시 계속 광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빛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빛이 전진하는 걸 보면 그럼 광속이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속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친구랑 친구가 제 옆에서 뛰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피치입니다 저는 아까는 시속 30킬로로 뛰었지만 지금은 시속 29만 킬로로 뛸 수 있어요 초속 초속 29만 킬로미터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29만 9천은 어떻게 나가는데 거의 30만 킬로미터 거의 뭐 얘보다 조금 느린 거죠 근데 얘는 열심히 뛰어가고 제가 그 속도로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보다 1킬로 속도가 느리다고 치자고요 빛이라는 친구의 그럼 저는 1킬로 뒤쳐져서 가야겠죠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때도 제가 29만 9천 9백 90 몇 킬로를 달리고 있어도 얘는 저보다 초속 30만 킬로 빨리 갑니다 이게 빛이고 유일하게 빛과 전자기파만이 우주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그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던 게 아인슈타인이 16세 때 마리 빈텔러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그때 그 스위스에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자연의 어떤 아주 절대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고 광속이 자연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디를 가나 똑같은 불변의 어떤 요소라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저게 아인슈타인 저 과정이 실제로 맞을까 저거를 만족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좌표도사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이제 간단한 수식 하나로 이제 그냥 정리가 되긴 하는데 오늘은 수식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광속의 60%와 광속의 70%로 서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60% 바로고 하나는 70% 뒤로 가요 반대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광속의 130%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보면 한쪽에서 보게 이쪽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그런 속도로 멀어지겠죠 광속의 130%로 봐야 돼요 그럼 130%라는 얘기가 이제 100분의 130%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광속을 넘어서는 속도가 되네요 그런데 실제로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를 더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두 속도의 곱하기, 곱하기 한 양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70%면 곱하면 42%죠 네 6, 7, 40이니까 그래서 100분의 130이 되는 게 아니라 142분의 130이 돼요 곱한 양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냥 60%, 70% 하면 130%가 돼야 되는데 100분의 130이 돼야 되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100분의 130이 아니라 142분의 130 분모가 커져가지고 분모가 커지는 정도가 뭐냐면 속도의 곱한 양만큼 그래서 항상 1보다 작은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광속의 90%로 서로 반대로 간다 그러면 광속의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180%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로 생각해보면 곱한 거 그럼 81이잖아요 0.81이잖아요 그러니까 181분의 180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광속 안 넣는 거예요 절대로 광속을 넘을 수가 없겠군요 만약에 하나가 광속이면 어떻게 돼 둘 다 광속으로 멀어졌다 그러면 200%죠 고전적으로 200%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곱한 값이 100%니까 100 더하기 100분의 200이 돼서 항상 C가 나와요 놀랍게도 자 여러분이 이걸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 하면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과 결과로써 이런 개념들이 또 도출이 돼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이 수학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된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아 근데 뭐 초등학교 수준의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그 변환 속도가 어떻게 더해지는지를 계산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배우지만 그 결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는 초등학교 산수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박사님의 초등학교 때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는 나눌셈 되게 잘 못했습니다 이게 혼란스럽죠 지금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이 개념이 수학을 통해서 도출돼 나왔고 또 많은 실험을 통해서 또 증명이 100년간 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더할 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겪는 식으로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디테일은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더하든지 간에 어떻게 조합을 해도 광속을 넘어서는 속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제한속도입니다 어떤 것도 이걸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걸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어디서나 똑같이 균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표를 바꾸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스타인의 제1가정처럼 물리법칙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막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좀 하다 보면 그러면 항상 어느 자표계로 가든지 항상 똑같은 속도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우주에서는 광속이라는 거죠 네 우리 우주에서는 네 우리 우주에서는 그래서 저게 이제 절대로 저 속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성이 일어나면 항상 이 광속불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한테서 250만 광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 무슨 수를 써도 250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250만 광고 250만 년 걸리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고 근본적인 한계다 근본적인 한계 다른 지름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가는 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누가 그러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튼튼한 쇠주를 만들어요 쇠주를 만들어서 지구에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느 행성까지 바로 코앞에 닿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낼 때 그 쇠주를 탁 밉니다 그러면 금방 안드로메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빛보다 빨리 이런 상상을 하죠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죠 어떤 정보도 전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쇠주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철근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철근이 굉장히 길면 이게 막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럼 이쪽 한쪽 끝을 밀어서 그 쇠주를 밀어서 정보를 보낸다는 건 한쪽 끝을 밀면 그 정보가 쇠주를 이루는 분자와 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동을 해서 나가는 건데 그 신호가 전달된 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전자기자기 신호거든요 전자기자기 신호는 다 빛으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쇠주를 쇠 막대를 이루고 있는 분자와 원자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당연히 빛보다 느리겠죠 쇠주를 밀면 이렇게 역가락처럼 휘어지면서 진동을 하면서 250만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갈아야 된다고 해서요 그래요 테이프를 갈고 잠깐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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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감사합니다.